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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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갈게요 다 보여요 그치와 캡틴은 잘 맞추던데 우리 죽는 거예요? 내 옆에선 안 죽어 평생 게임받김 안했는데 지금 죽어야 해 난 가체 신분증도 아직 못 써봤어 난 좋아요 눌러달라고 멍청한 영상만 올렸어 그 영상이 아니면 스파이더맨이 못 찾았을 거다 스파이더맨이 절 팔로우해요? 내가 우릴 구했어 다 짙게 생겼는데 뭘 구해 그만 좀 해 난 사람들 기분도 상관 안 하고 진실에만 집착했어 난 스파이더맨 숙모를 사랑해 더 털어나보렸네 도시아